유부장TV 안녕하세요. 동버는 집 소개하는 유부장TV입니다. 유부장이 나와 있는 오늘의 집은 당서구 신축아파트입니다. 9호선 급행열차 염창역 도보 3분거리 초역세권에 있어서 위치가 굉장히 좋고 거실에서 한강뷰를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영상 시청하시며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유부장TV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최고 20층 높이에 총 38세대가 거주하는 강서구 아파트는 2층부터 6층까지 도시형 생활주택이고 7층부터 20층까지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라서 흔히 아파트이라고 부릅니다. 주차는 자주식 주차 8대와 기계식 타워 30대로 총 38대까지 가구당 1대씩 100% 이용 가능합니다. 매물번호 574번은 전용면적 19평, 공급면적 24평형으로 방세계 욕실 1개, 베란다 1개, 세탁실 별도로 준비되어 있으며 한강뷰가 보이는 끝내주는 전망을 자랑합니다. 무상으로 제공하는 옵션이 참 많은데요. 시스템 에어컨이 거실과 방마다 총 4개, 전열 교환기, 안방 붙박이자 화장대, 주방에는 아일랜드 식탁, 비스포크 냉장고, 식기세척기, 삼성정수기, 전기오븐렌지, 작은빵 스타일러, 다용도시 워시타워, 현관의 중문까지 정말 무상으로 제공하는 옵션이 빵빵하죠? 9호선 급행열차 염착역 도보 3분 거리 초역세권이며, 주변의 초중고 학군과 재래시장, 대형마트, 백화점, 극장, 올림픽 도로, 월드컵 대교, 한강공원 등 생활 편의시설 이용이 엄청 편리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이시면 1금융권 담보대출 최대 80%까지 금리 3% 중반부터 시작하고 대출 상환은 35년, 40년까지 가능해요. 생애 최초 취득자가 아닐 시에는 대출한도 최대 70%까지 가능하니 이 집 보고 싶으시면 지금 바로 유부장에게 전화주세요. 생애 최초 취득자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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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 최촌 취득자이심 달아 생애 최초 취득자이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